소름 돋아 이 영상이 나가는 순간 너는 큰 저항을 받을 것이야 사람들이 오해하는데 제가 예쁘고 성적도 좋다고 생각하거든요 근데 사실 저한테는 짜증도 자주 내고 심지어 머리도 때리고 그래요 너무 오픈해서 재미없어 제작진에게 들어온 충격적인 제보 그녀는 바로 엠버였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좋은 엄마라고만 생각했던 그녀 그런데 말입니다 그녀는 알고보니 양아치였습니다 사람들이 애기 엄마를 너무 착하다고 하는데 저한테는 그런 의미가 아니거든요 많은 사람들이 저한테서 더 이상 속지 않으셨어요 해서 네 제가 애기 엄마 몰래 영상을 찍어놨어요 제작진 못eses 지젤 고기 재밌어 아이고 이거 루카스 좋아 막 지게 또 왜 때려 아 아 아 아 으 으 으 으 으 으 으 우리 엠버 엄청 착한데 거의 짜증 안내요 애기들도 잘 돋보고 루카도 잘 지내고 루카스의 폭로가 의문스러운 집사 그래서 제작진은 심층 취재를 시작했습니다 엠버 양아치 증거 영상 아 아 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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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짜마 으 너도 좀 울어 봐. 너무 과묵해. 애기들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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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루카. 루카. 루카 먹으러 가자. 루카 아빠 해줄게. 엠버는 지금 배가 좀 불은 상태인가 본데? 아뇨. 아뇨. 저건 아주 카메라만 들이래. 웃긴 짓을 해서. 잠깐만. 팝스타의 자질이야. 이미지 관리를 철저히 하네. 아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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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뭘 못 찍었어. 진짜. 코너로 앵글 딱 살짝 비껴하고 있을 때. 카메라 각도를 계산하나봐. 진짜 어이가 없다. 네가 쳐다보지만 딴 데를 모르겠어. 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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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성. 로카한테 박찌기 해. 자. 안녕! 안녕! 왜 그래? 의젓한 척하고 있어. 소름돋아. 나 내 실상을 보여줘. 나 내 실패다. 안 먹으려고 하는 거야? 엠보 양아치 2탄 루가 얼른 그 본색을 드러내시지 루가 얼른 본색을 드러내 펄 펄 내가 뭘 잘못했지? 와이파트 얻어맞고 표정이 왜 그래. 푸른하다. 어디야. 아빠한테 진짜. 쭈리 무안해서 그루밍 하는 거예요? 지젤아 넌 엄마 닮지 봐라. 이 영상이 나가는 순간. 너는 큰 저항을 받을 것이야. 엠버. 그러지 말라고 그랬잖아 엄마가. 어디 눈을 깜빡깜빡거려. 자꾸 그럴 거예요? 엄마 쳐다봐. 자꾸 그럴 거야? 왜 시선을 피해 자꾸. 잘못했지? 그러지 마세요. 지가 잘못한 건 알아가지고. 그 거한테 사과해. 오오오오오. 아우. 아니야 아니야. 오오오. 아니야. 엄마가 안 된다고 그랬잖아요. 왜 나한테 지적절이야. 가끔 짜증을 내긴 하는데 그건 다 이유가 있어요. 그동안 저희 집은 쭉 자율 급식을 해왔거든요. 근데 아이들 모두 중성화해서 체중 조절도 해야되고 또 초방식 먹는 아이도 있고 키튼 아이도 있고 사료가 다 달라서 몇 달 전부터 제한 급식을 시작했거든요. 다른 애들은 다 꽤 적응 잘하는데 유독 찔끔찔끔 자주 먹는 버릇이 있던 엠버가 좀 힘들어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배가 고프면 좀 예민해지는 것 같긴 해요. 지금은 양아치 행동하지만 좀 지나면 적응해서 다시 친절한 엠버씨가 될 거예요. 엠버 착하죠. 그러지 마세요. 아우 착해. 여뽈해? 나나? 나나? 지기지? 우리 나나가 제일 착해. 아우 그래 좀. 왜 이렇게 말이 많아. 아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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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멘 아멘